준비됐나요? 이제 눈처럼. 베이킹소다에다가 눈치스에다가. 저렇게만 섞어도? 네. 그냥 바로 될 거예요. 이제 이거 뭉쳐질 수도 있어. 이거 넣으면. 어? 민우야, 정말 시원해지고 있어. 느낌이 이상해. 시원해. 야, 눈이 와요. 눈 오는 것 같아, 민우야. 이거 봐. 눈이 와요. 신기하다. 눈이 내린다. 눈이 내린다. 꼭 눈이 하얀 색만 있어? 안 돼. 다른 색깔 있어도 돼? 응. 색소를 넣으면 어떨까, 물감에? 응. 좋아. 여기 과학교실이에요? 손 씻고 그러면 물감 좀 갖고 와볼게. 그것 좀 갖고 놀고 쏘봐. 컬러 무슨 컬러 만들어줘? 색소도 팔아요. 네, 있어요. 그린. 응. 그린. 옐로우. 옐로우. 빈. 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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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어를 잘하네. 언어의 밝은 것 같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머, 스포이드들. 무슨 색. 아이는 그런 걸 좋아해요. 자기가 약간 전문가처럼 느껴지는 의사 놀이를 해도 바늘만 없는 의사 주사기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내기 위해서 조금 준비해 놓는 편이에요. 스포이드가 있는 집은 처음 봤어요. 나도 처음 봤어요. 이제 한번 채림 씨 집에 가서. 과학교실이 웬 말이야, 스포이드가. 맡겨놓고 한번 놀러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야? 핑크. 이거 꼭 민트 아이스크림 색깔인데. 그러네. 그래, 색깔을 다 섞어 봐. 엄마. 봐봐. 어, 뭐야? 어, 뭐야? 저건. 저런 거 어디서 사는 거야?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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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 아이스크림? 엄마도. 아이스크림. 민트 아이스크림? 엄마도. 응. 어허. 아니, 노를 거야. 엄마랑. 나 갈까? 아저씨, 잘 만드셔야 돼요. 맛있는 아이스크림으로. 뭐지? 그러면서 상한극이 들어가네.